북태아가 북이 뿔입니다 물 한국사람들이 L발음을 많이 사용하죠 북태아가 북불태우고 키특힌들 킹들 물을 붙이다 태우다 점화하다 지피다 태우다 감정 이모션을 부채질하다 선동하다 밝게하다 빛내다 자동사로서 스스로 타는거죠 타기 시작하다 이모션이 감정이 격해지고 흥분 페이스 아이가 반짝반짝 빛나다 한국말입니다 북태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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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태우가 불태우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캐나다 믹맥 올드 코리안 드라이브가 부족들이 한국 부족들이 쪽으로 캐나다 믹맥으로 넘어갔다 거의 한국말입니다 투 킨들어 파이얼 북타오아까 북타오아까 불태우까 북타오아까 ối dad